이 영상은? 이 영상은? 일단 서는 지점을 한번 맞춰볼게요. 사진 찍자 할 때도 뭔가 조금 사람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더 봐. 아 좀 더! 근데 이제 대신 잡아주는... 아 그래서? 했다. 잡았다. 손을 잡으면서 했다. 자아 숨는다. 어떻게 어색한? 너...더? 이거 어떻게 하지?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.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. 아무것도 안 해주면 나 솔직히 내가 막 다가가는 애인데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만 해볼까요? 사진 찍으려고? 그 정도나? 그 정도면 해도 되나? 아 이상할 것 같은데? 그 정도면 하면? 해줘! 해줘!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머리도 안 쏟아듬어주고! 원래 대본에 머리 쏟아듬어주는 날 있는데!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맨날! 아니 그런게 아니라... 여기 멈춰나는데... 해줘라! 아니... 나 이러다 운다고! 약간 뭐 사진 찍으려고... 나 울거야! 지금 운가는 거는 볼에 뽀뽀하다고 해줘야 될 것 같아. 써인게 많다고... 어? 얼굴 빨갛다. 흠! 그러게? 내 얼굴이 왜 빨개졌을까? 야 박뇽아... 뭘 먹고 그렇게 조절적이야? 네! 이리 와봐! 어? 이리 와봐! 길이 없는데? 이리 와봐! 하는데... 이리 와봐! 하는데 이렇게 약간... 그쪽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잡아주면 어때요? 볼수나 입고 와! 이러면서 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! 나 잡아봐! 어? 그게 약간 너무... 시끄럼질 치다가 어? 싫은데? 이리 와보라고! 어? 싫은데?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는데 오오오! 이렇게... 응... 어디에 뽀뽀하는 거야? 입에! 입에! 이 사람은... 어허! 아니 그러니까... 여기... 여기... 뭘 먹고 그렇게 조돌적이야? 조돌적인 거야? 이리 와봐! 어? 아 이리 와봐! 이리 와봐! 아 이리 와봐! 어떻게 해? 어... 이게 뭔가 조돌적인게 안 느껴져! 아 그래? 그러면은...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? 어이... 뭘 먹고 이렇게 조돌적이야? 얼굴 잡고? 저 여기서 그렇게 빨개졌는데? 그러고... 그거를... 그 때쯤에? 어색해하고 있는데? 타겨요? 아... 저 빨개졌어! 응... 이 둘이 왜 빨개졌어? 그 뭘 먹고 있어서 요구에 대해? 이리 와봐! 아 이리 와봐! 쟈니스! 아! 오오오! 두 사람! 아 저요? 우리 그래도 결혼사에요. 291 팀장님! 저.. 같이 가요! 어머! 손 잡았어! 어떡해. 아니 이렇게 하면 돼. 뭐야?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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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조새가 한 마리 날아갔는데. 다시 한 번 하는 건가? 시조새가 한 마리 날아갔어. 새록이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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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손 чем Beau. 다시 말하는 것 같아요. 잠시 속 하며 날아 совет83개ittel calls 오 오오! 우와 태풍아야. 어떻게 했어. 탈락해야 하나.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. 여기서 현장판을 바뀌게. 이거 따라 할 쇼. 이렇게 이따가.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왼손으로 넘어가는 거지? 여기 있었어 내가 아 이거 괜찮아요 이번엔 사는대로 하고 이리 와봐 땜에 내가 이렇게 하네 그럼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리 와봐야 땜에 내가 이거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상수 가 약간 이리 마중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이리 마중 나간 거 같다고 마중 나간 거 같대 마중 미자씨 이리 와봐 헐 대박 두 사람 팀장님 이의 골 팀장님 사랑합니다 고객님